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버섯 생육관리입니다. 여러분들은 페이지 193페이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생육환경관리학인데요. 버섯 생육관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개 재배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생육환경관리학입니다. 버섯의 생육관리 중에서 버섯의 생육관리 중에서 버섯 생육관리 중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생육환경조건 그러니까 생육환경관리입니다. 생육환경관리 생육환경관리는요.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눈다고 했죠.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복재배 그 다음에 균상재배 그 다음에 봉지재배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관리를 갖다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. 그래서 생육환경조건 중에서 원복재배부터 할게요. 원복재배는 잘 아시다시피 표교나 너타리버섯 영지버섯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원복재배부터 한번 볼게요. 원복재배 자 원복재배는 어떻게 나눠라 했습니까. 원복재배는 원복재배는요. 표고 그죠. 그 다음에 두번째 너타리 그죠. 너타리 세번째 어떻게 해요. 표고하고 그 다음에 너타리하고 그 다음에 영지 그죠.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니면여네도 이제 대표적인 게 원복재배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표고입니다. 그죠. 표고 대개 온도 습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개 자 그 온도하고 습도인데요. 대부분 습도는 한 60에서 한 70% 정도 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. 발생 조건은 발생 조건은 15에서 한 25도씨 정도 그죠. 발생 조건은 생육 조건은 한 5도에서 25도씨 자 온도는 볼게요. 자 온도는 생육입니다. 생육 자 생육에 필요한 거는 대개 한 5도씨에서 5도씨에서 한 25도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야간에는 한 5도 정도 낮추면 되겠습니다. 야간에는 한 5도 정도 낮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습도는 습도는 60에서 70% 자 야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? 5도씨 정도로 낮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 수분 문제는 어 일단 버섯이 발생하고 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버섯 발생 그 이후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버섯 발생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골목 그 부근의 표면에 수분을 제거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버섯 발생 이후에는 뭡니까?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다. 요것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수분 문제는 온도 습도 수분이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골목 그 표면에 수분을 제거한다. 제거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? 버섯 발생 그 다음에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다. 언제요? 버섯 발생 후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요렇게 구분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막 ㄱ ㄱ ㄱ ㄱ ㄱ 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